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나이가 꽤 드시고 또 한국의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한 노언론인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에 대한 그런 명상이란 아주 잘 쓴 칼럼을 올렸습니다. 이 갈름을 통해서 현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현재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도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레닌의 형이 바로 그런 황제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음모에 가담해서 결국은 체포돼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간단한 해설과 함께 류근일 칼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87년 5월 8일날 새벽 3시 30분에 제정러시아 실리셀브루크 감옥 형리들이 페트르브루크 대학생 알렉산더 우리아노퍼, 일명 샤샤입니다. 레닌의 형님입니다. 등 정치범 5명을 교수대로 데려갔다. 마대를 씌우고 그들이 쓴 의자를 밀쳤다. 그것은 바로 처형이었다. 그들은 황제 알렉산더 3세를 암살하되다 잡히고 말았다. 황제는 레닌의 어머니이자 바로 알렉산더 우리아노퍼의 어머니인 사샤 어머니 마리아 알렉산드로프나 우리아노퍼의 탄원을 묵살하고 결국 행집행을 제거했다. 이 소식에 사샤의 17살 난 동생 블라디미르는 훗날 레닌이 됩니다. 울부짖었다. 나는 저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세월은 흘렀고 31년 후인 1918년 7월 16일과 17일 자정에 시베리아 관문 예카 데린브루크에선 또 처형이 일어나고 말았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부부와 그들의 자녀인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샤, 알렉세이가 지역 공상당원들에게 사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을 명령한 사람은 샤샤의 동생이자 볼세비키 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었다. 레닌의 가족사적 복수심이 바로 로마노프 일가 몰살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 미국 웨슬리안 대학 필립 폼퍼 교수의 연구였다. 여기까지가 류견일 전주필의 글입니다. 바로 이것은 레닌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지만 레닌의 형님과 레닌의 가족사가 이같이 얽혀있었다는 것은 처음 저는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거치지 않고 류견일 주필은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과 한국의 현대사를 그렇게 서로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류견일 주필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역사의 해악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으켰고 반면에 숱한 시국사범을 양산했다. 세상이 바뀌자 그 시국사범들이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 복수였다. 5월 21일에 있었던 한 법조 세미나는 그 재판이 과잉, 여론재판, 오판이라고 했다. 세 권력자들의 갑질과 권력 남용, 유권자 특혜, 성추행, 내로남불, 부정선거 피시와 말로 국정농단 적폐했다. 그들의 4년도 문명적 진보 아닌 찬박한 태행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류건일 전추필의 진단은 박근혜와 이명박과 이재용의 감옥행을 일종의 복수라고 진단을 하고 있음을 이번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 개최됐던 법조 세미나에서도 이런 재판이 과잉과 여론재판과 오판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시국 진단에 대해서 또 그 사건들의 의미 부여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평생 동안 언론인으로 살아온 한 분이 내리고 있는 것은 보통의 이 땅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국적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갑질과 권력 남용과 유권 유공자 특혜와 성추행과 내로남불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권일 전폐리기 또 한 표현을 포함했습니다. 부정선거 피시와 말로 국정농단과 적폐했다. 이렇게 논객들이 이런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포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한 유권일 주편은 이런 해석을 다합니다. 정치의 태형은 민주주의 위기로 와 있다. 1987년에 합의한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양아치 짝퉁 진보에 난폭하게 유린당했다. 180의 석을 거머쥔 저들은 의사공만 두드리면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법까지 만들 수 있다는 식이다. 주민자치법이라는 인민위원회 법안도 나와 있다. 김여정이 백소리만 질러도 그게 곧 법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지고 남측 민중혁명위원회가 뜨는 정황이다. 아주 매수한 시국에 대한 그런 예리한 진단입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유권일 전 주편이 지나치게 상황을 과장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 부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정치의 태형이 민주주의 위기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시국 진단입니다. 1987년에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직선제를 선택해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 유권일 주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분주하고 돈 버는 데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에서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0의 석을 무리하게 만드는 무리수로 만들어낸 입법 독재는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법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류주필의 주장입니다. 주민자치법은 인민자치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고 남측 민중혁명위원회가 뜨는 정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류건일 전 주필은 이 부분 정치의 대응은 민주주의로 이기로 와 있다. 대한민국이 지고 남측 민중혁명위원회가 뜨고 있다. 양아치 짝퉁 진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있다. 이 내용 이 단락을 이용하기 위해서 르시아의 재정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황제 암살 사건과 레닌의 개인적 보복을 아마 끌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류건일 주필의 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제의 태형은 자유시장과 자유경쟁과 자유기업의 위축으로 와 있다. 내 집 마린의 소박한 꿈같은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행복 추구마저 타도 되어야 될 소 브루즈와 반동인양 찍히고 말았다. 사적 소유에서 구규하러 가는 길목이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자영농 숙청이 있다면 21세기 초 한국에는 1가구 1주택자 죽이기가 있다. 사회주의로 가는 중산층 해체 작업이다. 류건일 주필이 갖고 있는 시국진단의 아주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산층 해체 작업이다. 사적 소유에서 구규하러 가는 길목이다. 아주 그냥 강경한 그런 시국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류주필은 그렇다면 이 보복정치, 전체주의화, 문명의 태보, 국민적 피폐를 무엇으로 지휘할 것인가? 정권교체 외에 서로 답이 없다. 운동권 확정 편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정권교체 외에 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낙관직이고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무리한 방법들, 수단들이나 또 정교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면 마냥 낙관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이가 드신 그런 언론인들의 시각에서 현재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잘 쓴 그런 시국에 대한 진단거리였습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은 정권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 정권교체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